그럼 공공장소에 있는 비누는 안전한가요? 미세먼지 심한 날도 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5월 6일부터 시행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해 2020년 5월 6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대비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할 지금 우리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습관과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생활 속 거리 두기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는 국민, 개인 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등 여러 사회 집단 내에서 지켜야 할 많은 수칙들이 포함되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지침은 5가지 핵심 수칙과 4개의 보조 수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집단 방역 지침은 5가지 핵심 수칙과 12개 부처에서 상황별, 시설별로 마련한 31개 세부 지침으로 구성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26일까지 개인 방역 5가지 핵심 수칙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8,747명의 국민께서 궁금증과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기와 코로나19 증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감기와 코로나19는 초기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3,4일간 쉬면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도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 지역번호 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면 동거인과 접촉을 피하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권하며 개인용 식기를 사용하고 화장실은 단독으로 사용해 주세요. 만약 단독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증상자 사용 후에 소독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정의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내에서 환기만 제대로 하고 사람 간 2m 거리만 유지하면 괜찮은 건가요? 그럼 사람들끼리 간격이 유지되는 야외에서는 안전해요? 우선 환기는 실내 공기를 교체해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는 주기적이고 충분한 환기뿐만 아니라 사람 간 2m 거리 유지,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능한 한 자리씩 뛰어안고 마주보지 않는 자리에 앉기를 권하며 불가피하게 자리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간의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야외에서는 밀집된 실내 공간보다는 안전하지만 야외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두기는 지켜주셔야 하며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하는 거죠? 그럼 공공상소에 있는 비누는 안전한가요? 손소독제 사용만 해도 코로나19 예방이 가능할까요? 손에 묻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충분히 닦아내기 위해서는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 손 구석구석을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가를 통해 실험한 결과 손을 물로만 씻었을 때에는 상당수의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요. 반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로 손을 씻었을 경우에는 세균이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함께 쓰는 비누의 경우 눈에 보이는 오염이나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으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손을 소독할 경우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도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와 같은 순서로 손소독제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손을 소독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심한 날도 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환기 안 해도 되나요? 혹시 환기하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깥 공기가 나쁘다고 해서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포르말데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등이 축적되어 실내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환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침방울의 공기중 농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와 관계없이 하루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공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보고된 바는 없고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환기를 통해 공기중 침방울의 농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 두기는 국내외뿐 아니라 현대 감염병 대응 역사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조금은 낯선 개념의 대응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처음 시도하는 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성공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종료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국민 개개인과 사회 모두가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일상 속에서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 방역 지침과 집단 방역 지침은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앞으로 12개 부처가 상황별 시설별로 마련한 31개 집단 방역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